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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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제 제발 나한테 나크 스포제들아 내가 오른쪽으로 약 안나니까는 아무 데나 우리 중인 으응 좋은거다 어 말로 좀 먹는데? 아.. 말로 섬자 맞아니까 오 야, 이샤. 어, 이샤. 아, 이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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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으 하하하 으 으 으 2 이렇게 고기의 움직임처럼 좀 병든 고기 자 네 가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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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이건 가니? 계를 해 하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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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오, 오오 잘 먹었지? 잘 먹고 좀 씻어내고 한번 만져줘야지. 살려줄 때는 안 만지는 게 좋은데. 이제 이리 와볼게. 지나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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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. 안녕.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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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 가 가. 자리 훔쳐가 빨리. 놀랐지? 어머 형 저렇게 줍도 멋있는데. 어제 사는 따뜻이 많이 바뀌었다. 이거 여기 보지 이쁘어? 보이지?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잡는 거지. 자. 우와 저거 잘 날라갔다. 이거 잘 날라갔어. 균형 균형 있게 쫙 직진으로. 그게 이 낚시의 이 캐스팅의 핵심. 끝까지. gebeur고. 알겠습니다. 잘가. 쎄. 그게 제일 좋은거. 가요. 잘가. 그게alniano 가득. 다 좋아해요. 이거 수총가 아닐까? 수총가? 왜 걸렸어? 아니 갑자기 그냥 당기는데 아우 야 수총가 같은데? 빨리 방아봐 뭐야? 저 뭐야? 저 뭐야? what the fuck is that?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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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km 넘는가 5km 넘는가 어딨어 이리 올라갔어 이리 올라갔어 이리 올라갔어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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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가 빨리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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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올라갔어 딱히 안 볼게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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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ormal 이거 좀 돌아가는데 줄 bree지ANS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배고파서 빠져ider 태전분치 예 오 이렇게 해서 먹고 어 없는 건지는 바로 떨어져고. 오오오! 이는 없디. 물론 그댄! 아니, 문이어야 되는데. 옥디가 잡히고 있냐? 이런 거 봤어? 애교 가다가 문어가 문거야. 애교 가다 가도 문어가 많이 물어. 방에 의해서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좀 머리던 줄 수 있으니까 제가 저기 사겠습니다. 4 얘들아 형 앞에서 좀 실력 좀 보여줘 어 꼬리한 파워 한번 보여주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온 지 얼마 됐지 1시간 반 아 처음으로 원래 30분 마다 오는데 한 시간 반이라 안 좋은 증거는 아 한 명. 두 명. 한 명. 다가? 다가?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걸 좀 알죠? 일단 잘 된 것 같아요 몇 개의 크기? 크기 크기 뭐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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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으 여러분 자 스포 아로 조이 아는 더 겜이지야 롤 메디컬이 역실장 입니다 여러분 어게 Tie 여기서 이것이 팔 거니까 안 달아놓고 바로 시민 들어갈게요 고통을 고통을 줄여줍시다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긁는 바닥 마치 추는 바닥을 긁고도 어려워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데 잡을까? 아아 끊어줬군요 그렇지 어? 아 언제 알았어 내 도해줘야 되는데 잡는 거네 수초가 많아요 문호일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문호도 알았어 편이 왜 걸렸네 오오오오오 야 이거 완전히 비비꼬였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풀려야 돼 엄청 긴대 좀 쩍 감아 쩍 감아 조금Hmm 여기 조사님 비형에 There's McFfully 여기 한 마리 있거든요, 여기. 이거 가져가세요. 아이, 별말씀입니다. 여기 살려 있습니다. 네. 모두에게 자제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떠나겠습니다. 많이 잡으세요. 타이머지를 타고 온 것 같네요. 많이 잡으십시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많이 잡아. 안녕히 가세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세요.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실험은 계속됩니다. 바라이 에브리원. 이상하게 해주세요. 사랑해. 사랑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